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G 연구소의 이성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파월로직스고요. 파월로직스 코드번호 037310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배터리 리스 산업들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터리 리스. 자, 배터리 리스. 배터리 리스로 전기차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전기차에서 배터리 값이 리스 가격으로 빠진다. 빠진다라고 하면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차값의 30%, 40% 차지하는 배터리 값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뜨자 폐배터리에 주목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폐배터리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배터리 리스, 리스 산업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거든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빌려 쓰고 그리고 또 판매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향후에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이 SK이노베이션, LGNL 솔루션, 그리고 현대자동차랑 정부랑 이제 삼각동맹, 크게 보면 사각동맹, 삼성 SDI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서 현대차그룹이랑 같이 뭐 OCI랑 파워로직스랑 ESS 그런 부분들. 어, 그 이런 폐배터리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 이런 산업들을 같이 MOU를 협력을 좀 체계를 했다라고 좀 소식이 들려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가 이 배터리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 미래지향적인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어, 서서히 앞으로는 주목을 좀 받으려고 하는 어,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들은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분, 그 사업의 매출 구조로 보면은 어, 매출 구조로 보면은 어, 자, 여기 어디에 있는데 지나갔나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배터리로 전원은 어, 이거는 비중 8%고 자, 79% 정도 차지하는 이 산업의 주요 제품의 상황이 79% 비중 매출을 차지하는 게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 배터리 리스 산업 같은 경우에서 폐배터리를 활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산업들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매출이 반영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당장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분기 뭐 이렇게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들은 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자세들은 어, 이게 좀 이제 지금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지 센서, 자운트 자율주행 뭐 그런 부분에서 차가 좀 고도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 쪽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전장 산업 쪽으로 좀 넘어간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지금 여기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 폐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 추후에 매출의 반영이 언제까지 좀 될 때까지는 어, 어느 정도 좀 파워로디스를 좀 기다리는 그런 자세들도 좀 필요하다 어, 실적적인 부분들이 언제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좀 보이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언제 이제 매출을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어, 시기적으로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인지 사업 추진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MOE를 체결한 것밖에 없다라고까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번에 2020년도 실적이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당분간은 또 마이너스가 날 수는 있다라고 봐요 어, 당분간은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조금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구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어, 전쟁 산업도로 좀 하면은 전체폭을 좀 축소할 것이다 그리고 또 향후에는 배터리 리스 산업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이 또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엄청나게 돌파를 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려감들이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될 때를 좀 노려가지고 야금야금 좀 모아가실 건가 아니면은 사고팔고 반복해가지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런 식으로 평등가를 맞춰가면서 어,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내시면서 어, 떨어지면서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따라가는 게 좀 아직까지는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근데 언제 반영이 될지 이 기대감들이 언제 반영될지 갑자기 슈팅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어, 완전히 좀 매도를 하고 완전히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전략적, 기술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나가면 된다 어, 그런 관점인 겁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제 쌍봉 형태의 식으로 좀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지지구관들 이렇게 좀 잡혀주는 지지구관이 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 하단 부분 여기서 61선 어, 그리고 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이 어, 좀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같이 보시기에도 어, 시장의 흐름도 우리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 아직까지는 파워로즈시가 저렴한 부분들도 있고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 좀 안 좋을 때는 더 떨어지고 좋을 때는 어, 잘 못 올라가는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긴 있어요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집중되는 부분들은 좀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서 좀 소외되더라도 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거나 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배터리 리스크 그런 부분에서 파워로즈시가 대대적으로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지목이 돼야 되는 주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떨어지면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할 필요도 있고 올라도 어, 이렇게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슈, 어, 이슈적인 부분에서 부각이 돼서 주가가 조금 이제 강세를 보여줄 때까지 그런 부분도 약간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어, 어느 정도 있죠 어, 성장주나 실적주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 뭐 시청 상위주 같은 경우는 시장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종목은 일단은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잘 대응을 잡아가실 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AP2제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2제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어, 저희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6월 10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좀 데이트레이딩으로 단기적인 종목들을 좀 단타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100% 뭐,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의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어, 우리 장전에는 유효증 시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아, 마이크로프렌즈 현재가 8,000원 1,000효평가 8,240원 손절가 7,700원 대림재지 현재가 12,300원 1,000효평가 12,650원 손절가 11,500원 어, 9시 2분에 3부판지 현재가 12,550원 1,000효평가 12,900원 손절가 11,500원 우리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돌파를 하면 어, 떨어지도 올라가도 일단 차트를 통해서 어, 목표가에 닿았다 아니면 손절가에 닿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중이다 대림재지, 산부판지, 마이크로프렌즈 자, 마이크로프렌즈는 이날에 어, 손절가에 터치를 해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중에 어, 리딩을 좀 해드리고 계시는거죠 자, 이런, 이렇게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마이크로프렌즈는 마이너스 6.5% 어, 그리고 어, 대림재지는 최고가 최저가나 최고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해시 장 끝나고 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와 최저가 이런 식으로 수점가 대비 16% 자, 그리고 5.6%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게 누적 수익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드린 종목들의 그 수익 내역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좀, 수익을 잘 드리긴 하는데 어, 100%가 수익이 나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되 어, 단타 종목이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보자 어, 그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구요 자, 그래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낳으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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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